오늘은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전령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예고합니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임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목수 일을 하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동침체 아니 했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요셉이 고민하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참 부정한 짓을 해서 정조를 더럽히면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가장 좋은 것이 썩으면 가장 더럽고 추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자기를 배신한 것을 알았을 때에 분노와 배반감을 느끼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이 요셉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고 할 그때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의 출생할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베들렘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 외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양아버지인 요셉에게 얘기하죠.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아이를 데리고 에집트로 가라. 천사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출생하셨을 때에 그를 보호하시고 또 헤롯이 죽었을 때에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 다시 유대로 가라 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개세만의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애써 심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을 때 이때도 천사들이 심을 더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와서 무덤문을 굴러내고 돌 위에 앉아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울며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울며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 둘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와 함께 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와 동행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게시록에 보면 일곱 가지 재앙들이 나오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천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소돔송의 로시, 물질을 따라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소돔 고무라로 갔지만 그것은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무라를 멸망하실 때 로스는 천사들에 의하여 참 그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에게서부터 로스를 구원하는 일도 천사가 했고 또 엘리아가 바할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산에서 불내리는 경쟁을 하고 그리곤 그들을 다 죽였을 때 아합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이 위협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아가 목이 붙어있으면 신들은 나에게 화를 더하고 더할지라 그러며 엘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낙심하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위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부탁도 하고 또 천사가 주의 종들을 지키고 위로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성긴다고 할 때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보호함으로 옷 색깔도 변화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도 천사가 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데 절하지 않고 자기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이 장면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에게 적발되었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위험 속에서 구출을 받은 것도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또 전도자들이 보호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합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도 천사가 와서 그를 척게 오면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며 감옥을 벗어나게 합니다. 또 빌립이 보호금을 전하할 때도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빌립은 초대교에서 뽑은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에게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했어요. 사막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따라 가보니까 저 에디오피아에서 구수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보고 천사가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그에게 보금을 전하고 또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주의 종들,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 사도가 14일 동안이나 낮의 해는 물론 밤에 달이나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 속에 있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전하리라. 너는 물론 너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해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도자에게 나타나 위로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해서도 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구원어들 후사들을 섬긴다고 히브리 1장 14절에 말합니다. 또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게 장차될 일을 아르쳐줍니다. 그리고 권엘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는 그 권엘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그를 옥중에서 구출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전도자들을 또 교회를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저들의 전도사역에 참 파트너가 됩니다. 한편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권엘료전서 4장 9절에 파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게 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하던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일도 천사가 할 일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 다시 말하면 죽을 때 천사의 손에 의하여 그 영혼이 본향으로 인도됩니다. 비록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굶주리고 병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죽을 때에는 아보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는 낙원으로 인도가 됩니다. 또 성도들이 땅에서 낙은애처럼 외국인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천사가 보호합니다. 성경적인 유대사상은 한 사람 앞에 천사가 하나씩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악한 천사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완전한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경쟁하리라 비기리라 예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이 악한 자 천사장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일부는 무조갱 끝이 없는 감옥의 에비스라고 부르죠. 여기에 가둬져 있고 유다소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타락한 마귀는 천사장이 이 악한 마귀로 또 사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는데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 에베소 2장이나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반영했던 그대로 지금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고 다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성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기도하며 우는 사자같이 할 수 있으면 택하자는 책 한다들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 중에서 명작이 바로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잔 밀튼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여요. 실명했을 때에 자기 부인과 딸에게 불러주어서 기록하게 한 이 소설의 신라곤인데 대서서사시인데 이것은 창세기의 천사 타락을 중심으로 기록한 아주 굉장한 문학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하고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충동하고 유혹해서 내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니다. 죽을 리가 없다.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함으로 유혹함으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게 바로 신라곤, 파라다이스 로스트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대서사시가 있는데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악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대로 마지막 크고 흰보좌,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악한 천사들도 자기의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악한 영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 공세 잡은 악한 자와의 전쟁을 바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깨어 기도하며 구원의 복음, 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